딘딘 탄생 이래 이분이 빠질 수 없죠. 저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있게 한 그분 떠오르는 너튜버 김판레 여사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말씀하세요. 반갑습니다. 딘딘의 뮤지컬 시청자 여러분. DJ를 맡고 있는 딘딘의 엄마 김판레입니다. 목소리 뭐예요 진짜. 평소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머니 목소리가 오늘 너무 과하게 애교가 들어가 계시네요. 아니요. 평소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요? 아니 지금 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어머니 모습이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는데 오늘 너무 과하다. 아들 생일이라서 예의를 갖추고 온 건데 자꾸 왜 민망하게 그래요. 진주 귀걸이. 저는 본인이 생일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최선으로 청취자분들에게 예의를 갖춰야지. 목소리 좋네요. 네. 제 라디오 오신 건 처음이죠? 예전에 오빠네 라디오 할 때도 오신 적 없죠?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초대석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어떠셨는지 기분이.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어디까지일까. 뭐가? 나의 끝은? 네. 정말. 어디까지일까 나의 끝은. 딱 그 생각이 들면서 정말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얼마나 더 많은 프로그램에 진출을 할까? 이런 건가? 라디오 생방송에 나와야 된다고 하기에 딱 드는 생각이 그 생각이었고 그러면서 부담감 설레임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가능하나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면 내가 무거워지니까. 아 나의 끝을. 나의 끝이 어딘가를 생각하지 말자고? 라디오에. 어. 네. 라디오. 혹시 뭐 드라마 섭외가 오면 좀 연기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배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 못하죠. 네. 해보려고 노력은 해봐야죠. 아니. 노력을 하지마 엄마. 왜. 해보고 싶어요. 아니 하지마.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아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진심으로. 아빠가 또 매니저를 자청해서 오셨어요. 항상 엄마 곁에 아빠가 계셔야 제가 마음이 좀 놓이니까. 또 밖에서 보고 계시니까 편안하게 해 주시고요. 그 제 라디오 이렇게 들으시면 좀 어떠세요? 좀 뭐 라디오 진행을 잘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맞아요. 저녁 시간에 제가 잠을 좀 늦게 자는 편인데 아들 라디오를 들으면서 긴장하고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 음색이나 정말 선정되는 곡들도 그렇고 정말 너무 제 마음에 아쉬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행복하게 잘 됐어요. 혹시 새벽 라디오 약간 아침 한 6시? 뭐 5시쯤에 좀 DJ 섭외 오면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저 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왜냐하면 저는 아침형이기 때문에 새벽은 얼마든지 자신 있어요.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본인이 DJ라고 지금 어떤 비웃음인지 모르겠지만 잘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거의 던밀스 경쟁자인데요. 진심으로. CP님이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센터장님이랑. 한 말씀 하시죠. 그분들에게. 한 말씀. 글쎄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요. 그냥 딘딘 DJ를 보면 그 연륜이 쌓여진 그 엄마입니다. 아 제발 그만. 이게 다예요. 제발 그만해 엄마. 아 너무 웃기다. 아 너무 웃기다.